누가 1등이지? 열두띠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에는 지금처럼 달력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달이 지나가는 것도 해가 지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하루는 옥황상재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해 한 해마다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서 달력을 만들면 어떨까? 옥황상재는 큰 대회를 열기 위해 동물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강을 빠르게 건너는 순서대로 해마다 너희의 이름을 붙여주마. 첫 해는 1등을 한 동물의 차지가 될 것이다. 쥐와 고양이는 싱이 나서 강으로 쪼르르르 달려갔어요. 어? 다른 동물들은 벌써 다 와 있었네. 고양이가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하늘에서는 긴 수염과 붉은 눈을 가진 용이 빙글빙글 돌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땅에서는 커다란 호랑이가 어슬렁거렸어요. 원숭이는 나무를 옮겨다니며 제잘거리고 뱀은 나무를 치인치인 휘감고 있었어요. 소는 얌전히 기다리고 돼지는 진흙에서 뒹굴고 있었지요. 개는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고 토끼는 멀리 떠나온 달을 바라보았어요. 양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털을 다듬고 있었고 말은 멋진 갈기를 흔들며 발을 굴렀어요. 내가 가장 작아... 쥐가 한숨을 쉬자 고양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겠어. 쥐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수염을 실록실록 꼬리를 까딱까딱 그러다 눈이 반짝 빛났어요. 좋은 계획이 생각났어. 쥐는 우람한 소를 보고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소야! 넌 참 멋지고 힘이 세어 보이는구나! 너의 넓은 등에 고양이랑 나를 태워줄 수 있겠니? 그렇고 말고 어서 타렴! 소가 대답하자 쥐와 고양이는 소의 등 위로 얼른 올라탔어요. 옥황상재가 외쳤어요. 자, 준비! 출발! 동물들은 요란하게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소도 앞으로 힘차게 나아갔어요. 고양이는 소의 등 위에 웅크리고 앉아 그르렁 그르렁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소는 강가에 앉아있는 돼지를 지나치고 물장구를 치는 개도 지나쳤어요. 소야 힘내! 쥐는 열심히 응원했어요. 닭은 뗏목을 보고 원숭이와 양을 불렀어요. 재밌겠는걸? 원숭이가 뗏목에 훌쩍 뛰어올랐어요. 안전할까? 양은 조심스럽게 올라탔지요. 소는 기웃둥거리는 뗏목을 지나 앞으로 빠르게 헤엄쳐갔어요. 용은 구름 위를 날았어요. 강을 건너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서 옥황상재가 하늘 위로 날아가라고 했거든요. 그 대신 파도만큼 강한 바람을 보냈어요. 거의 다 왔어! 어서 힘내! 쥐가 응원하자 소는 더 힘껏 헤엄쳤어요. 초승달을 한참 바라보던 토끼는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바로 강에 놓인 진검다리를 건너는 거였죠. 호랑이는 파도와 싸우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소는 토끼와 호랑이를 지나쳤어요. 우리가 맨 앞이야! 쥐가 기뻐서 소리쳤어요. 저 앞에 옥황상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쥐는 쿨쿨 자고 있는 고양이를 보았어요. 게으른 고양이 같으니라고 편히 쉬었으니 나보다 먼저 달려가겠지? 쥐는 고양이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물속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붕덩! 그 소리에 소가 뒤를 돌아보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요. 멀리 뒤따라오는 동물들 말고는요. 마침내 소가 땅 위로 올라섰어요. 그 순간 쥐가 풀쩍 뛰어내리더니 결승점으로 재빠르게 들어왔어요. 쥐가 1등이로구나! 첫 해는 쥐의 해다! 옥황상재가 축하하며 말했어요. 헐레벌떡 달려온 소는 먼저 온 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보다 먼저 도착했지? 어허! 쥐는 작지만 아주 영리하구나! 옥황상재가 너그러이 말했어요. 잠시 뒤 호랑이가 달려왔어요. 3등이다! 옥황상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다음으로는 토끼와 용이 들어왔어요. 말이 땅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 사이로 뱀이 미끄러지듯 먼저 들어왔어요. 뱀이 6등이고 말이 7등이다! 냥은 8등 원숭이는 9등 닭은 10등 개는 11등 마지막 꼴찌는 돼지였어요. 꿀꿀 간식 좀 먹고 오느라 돼지가 변명을 했어요. 오, 모두 잘했다. 다들 자기의 제주대로 강을 건넜구나.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도 해에 따라 너희들이 가진 제주를 물려받게 될 게다. 옥황상재가 말했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양이는 그때까지 물속에 있었어요. 고양이의 해가 없는 것도 아직까지 고양이와 쥐 사이가 나쁜 것도 모두 그 때문이지요. 옥황상재는 고양이를 물에서 건져 올려 주었어요. 너도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됐다. 자, 모두 잔치를 열자. 큰 잔치가 열리자 모두들 즐겁게 춤추고 폭죽을 서뜨렸어요. 동물들은 손에 손을 잡고 사람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랐답니다.